마음에 들어요? 여기는 어떻게 해? 이름 이현. 한국 나이 36. 보나 마나 가짜 신분일 테고. 이쯤 되면 우연 아니고 인연 맞네. 기억이 남아 있어? 뭔지는 몰라도 나한테는 잘 안 통하나 보지? 원하는 게 뭐야? 원본은 여기. 원하면 와서 가져가. 원하는 게 뭐야? 원하는 게 뭐야? 원하는 게 뭐 지금 paling 좀 많이 한jar? 원하는 게 뭐야... 원하는 게 뭐야? 원하는 게 뭐야? 원하는 게 뭐야? 원하는 게 اللهbelt 간 merry ночи hein... intentionalestydy своих 느낄之 Humans. 원하는 게 없는 게 있습니别. 원하는 게 definitions 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